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하루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로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시어서 오늘도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요 불행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애를 쓰죠 그래서 헌법에도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헌법에도 명시를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을 추구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애를 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 행복을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들은 행복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정하고 나중에 결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오해를 했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의 정의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많은 것들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행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소유해요 또한 성공을 하면 많은 것들을 가져요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집, 차, 땅 여러 가지를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냐 통계를 보니까 부자 동네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 오히려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울증이 많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와 행복 성공과 행복은 똑같지 않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문제는 성공하지 못해도 문제예요 근데 성공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면 또 비참하니까 문제고 성공해도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라니까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이 증거하는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정의와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영적인 차원의 행복을 얘기해요 그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냐 내가 취하는 것이냐 내가 가져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취하는 거냐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누가 주는 것이냐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다 영적인 차원의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하나가 비어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의 만족을 얻지를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영혼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다 근데 그 구멍에는 다른 것들로 채울 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다 라고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린 육체만 있는 게 아니래요 영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합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 행복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갖고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육체와 영혼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육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 아무거나 채워놔도 영혼이 비어있으면 육체는 절대로 내 사람은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채워야 돼요 그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그리고 20대 이하 성인이 아닌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 꼴찌래요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불행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OECD 국가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돈이 많은 나라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 기술이 있는 나라 발전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꼴등이요 꼴등 행복과 경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것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육체의 행복을 육체의 모든 것들을 채운다고 해서 영혼까지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어디냐 영혼에 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봐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소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과 동시에 명령이며 명령임과 동시에 소원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어린 시절 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말씀하시죠 저도 자녀가 둘이지만 이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싶으면 가끔 얘기를 해요 공부했니? 숙제했니? 공부해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런데요 그 부모의 공부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는 뭐가 있느냐 부모의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발 공부 좀 해다오 왜냐하면 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복할 수가 없단다 네가 공부를 해야 네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공부해라고 하는 소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라라고 하는 그 소원에는 부모의 소원인과 동시에 이 자녀의 행복을 위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취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아버지의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이래야 너희들이 행복하자 그러니까 제발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소원이 있는 겁니다 음악으로 말하자면 삼중주예요 즉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는 다른 단어죠 다른 단어지만 이것이 한묶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사령원서 5장 16절부터 18절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묶음이에요 다른 단어지만 한묶음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해야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행복 현악 삼중주는 뭐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다른 악기예요 다른 악기인데 이것이 같이 연주를 하면 하나의 소리가 나와요 이것이 하몬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는 다른 단어지만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기뻐해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것이 무슨 뜻이 있겠어요 명령이잖아요 기뻐하라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어야지만 기뻐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자연히 기뻐해지죠 내가 저걸 갖고 싶었는데 내가 소유하게 됐어 그럼 기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어 그럼 기뻐해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기뻐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기뻐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마음의 상태인데 내가 기뻐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마음을 컨트롤해 기뻐해야지 그런데 상황은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를 써 그렇다고 해서 기뻐해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즐거워져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기뻐해지는 게 아니거든 이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기뻐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웃음이 나는 상황 그냥 즐거운 상황 행복한 것 이건 육체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늘 기뻐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기뻐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이 말은 내 마음의 상태를 즐겁게 만들려고 애를 쓰라린 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내게 주는 거예요 즉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늘 기쁘게 살아야지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오해가 되니까 기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한 게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 하나 봐요 빌리포스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대살로니가 전세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리포스 4장 4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빌리포스 4장 4절은 앞에 뭐가 있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을 신약성경 자신이 쓴 신약성경에 132번이나 썼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132번이나 썼죠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과 연합하라 이 뜻이에요 너는 주님과 연합하라 주님과 연합하라가 명령인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주님과 연합하라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온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연합하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주님과 항상 연합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행복하길 원해 사람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했어요 이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났어 그런데 결혼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또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났어 또 실패한 거예요 또 실패한 거예요 또 실패한 거예요 몇 사람과 살았죠? 다섯 사람과 살았어 그런데 이번에도 또 좋은 남자를 만났어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야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그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잘못 살았어 남자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네가 먹는 물 이 물은 또 먹으면 또 목마른 거야 그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진짜 행복은 이 물이 아니라 저 남자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진정한 행복이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되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 연합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울증 약이 있어요 프로젝이라고 하는 우울증 약인데요 이게 270억 달러를 팔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계산을 하면 30조 원이에요 30조 원 우울증 약이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팔아야 얻을 수 있는 액수예요 30조 원을 우울증 약으로 팔았어 사람들이 30조 원 치기나 우울증 약을 사 먹은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울한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 약을 많이 먹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는 가져도 목마른 거예요 성공해도 또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늘 불평불만이 많아요 압제가 있고 다른 나라가 침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께 늘 원망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고 그가 깨달아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하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리로다 자 앞에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없어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어 감남나무의 소출도 없어 밭에 먹을 것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육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호하로 말미야마 난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한다 나는 다 없다 다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야마 즐거워한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기뻐하라예요 없습니까? 없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절망했어요 저 사람은 이만큼 있는데 난 하나도 없어요 불행해 보입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잖아요 하박국은 나는 구원받았으니 기뻐하리로다 외쳤어요 가장 큰 기쁨을 보겠어요 구원받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기쁨인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구원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엉뚜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연합된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고백한 걸 한번 볼게요 10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가 가진 것을 기뻐하라가 아니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윗은 체험적으로 느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도망자였어 그러나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그분이 날 채워주시는 걸 내가 느꼈어 너희들도 내가 소원했게 내가 부탁할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이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24시간 내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 때에 내가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라 이거에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에요 그리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 이거에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에요? 기도하라 이거에요 기도하라 그런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문제 해결의 내용이에요 즉 문제가 말씀드리면 기도하라 구하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문제가 생겼느냐 다른 거 하지마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는 입마다 문을 두드리는 입마다 문이 열릴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부분은 기도는 문제 해결의 키라 이거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행복의 조건이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육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한 영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기도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죄짓고 싶고 이런 영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그래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키가 뭐냐 기도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긴 뒤에 하겠느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겠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하는 게 중요해 예방접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제가 생길 시에 기도하는 것들은 또 중요해 왜? 그때는 그 문제를 놓고 집중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시간 정화는 꼭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큰 문제들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하라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 놓고 집중 기도하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칼럼니스트가 신문지상에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제목이 그거예요 수술 환자를 위한 1분 기도가 만드는 작은 기적들 이분이 의사예요 의학 전문 기자예요 이분이 크리스찬 의사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의사들은 수술을 하기 전에 항상 1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하더라 놀라운 건 이분들이 수술을 하면 수술이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수술 받은 환자들이 회복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해서 놓은 거예요 이 1분의 작은 기도가 엄청난 기적을 남기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울며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오늘부터 당장 매일매일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기도하고 매일매일매일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가게를 열 때마다 직장실을 시작할 때마다 사업을 오픈할 때마다 사업의 바이어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1분 정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경을 봐요 야구보수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했느냐? 기도해라 고난이 나는 문제가 생겼느냐?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주와 함께 연합돼 있어야 기쁜 거예요 내가 말씀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기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또 말씀 봐요 대산론의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들어있지 않습니까? 범사에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에 처하든지 처하든지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일에 처하든지 즉 고난에 처하든지 고난이 없는 날이 있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에 처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이 먼저 터져나오지 감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고난이 있지 않고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하는 건 편하냐? 쉽냐? 그것도 어려워요 평상시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어 밥 먹었어 회사에 출근했어 직장에 나아갔어 열심히 일을 했어 별 문제 없었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가 쉽냐?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가 생긴 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때 와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터져나와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가끔 감사해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에 처하든지 고난에 처해 있지 않든지 늘 감사하라 감사는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산소 마스크를 썼어 숨을 잘 못 쉬니까 나중에 그분이 회복된 뒤에 병문안을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산소 마스크를 뗐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복사님 제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산소 마스크를 쓰고서 스스로 숨을 못 쉬는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 숨을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나요 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아니 저분은 산소 마스크를 쓴 뒤에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자가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잖아요 나는 산소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 늘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어 나는 저분보다 몇 갑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범사의 감사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허리가 조금 아파봐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아침을 먹어요? 점심을 먹어요? 저녁을 먹어요? 아침 먹을 돈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점심 먹을 돈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 아파봐요 밥도 안 넘어가 내가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라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돼 아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것이 감사로구나 항상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자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너를 위해 하나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다 다 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라고요 없어도 감사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도 줬는데 안 주겠느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봐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감사했어요 그가 종살이 할 때 그가 억울한 옥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 거야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감사하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그 얘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요 내가 딱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내가 카메라 보면 망원렌지라는 게 있어요 기자들 보면 스포츠 경기 보면 하얀 거 큰 렌즈 같은 거 찍죠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거 그 렌즈를 딱 갖다 대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줌 인 하는 거예요 줌 인 이 앞에까지 보여요 그걸 막 사진 찍는 거예요 망원렌즈예요 요셉은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망원렌즈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믿음의 망원렌즈를 딱 보는 순간 저기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안 보이는 걸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좋은 것들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 같아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줍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 고난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걸로 믿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 뒤에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걸 줄 거야 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았더니 그것이 총리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멀리 있는 것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감사하라 기쁘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연합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주님께 붙어있어라 그러면 기쁨이 올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뭐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문제가 말씀드렸느냐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라 그러니까 늘 기도해라 감사하라는 뭐겠어요 생각의 전환점으로 바꿔버려라 모든 것들을 바꿔서 생각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봐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았사오니 항상 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서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